인간의 기억들 인간은 죽은 후 49일 동안 7번에 걸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지 그러니 여기서 어지럽게 조각난 인간의 기억들을 맞춰주는 거야 올바른 심판을 받도록 하게 돼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아요 누가 날 죽였는지 내가 왜 죽었는지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꼭 연락주세요. 당신이 원한 결혼 아니니까 날 한 번도 안아준 적 없었던 거예요? 그렇게 차갑게? 정희씨! 범수가요? 말도 안 돼. 절대 그럴 일 없어요. 기억이 나요. 계속 아니다. 계속 아니다. 다 놔주려고.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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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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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